헤이 야! 히바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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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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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호동묘가 좋아하는 꼬기! 사랑의 꼬플렉스 여기! 천남전자 댄스 메타 신기! 우리 모두 예린 편지 뽀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랑의 기적을 전해드릴 대한민국 최고의 매력 부위들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위해 정상을 위해 벙벙벙 이민호! 천남전자 포즈보이 김정빈! 유천년 춤으로의 아이돌 이태상! 에날피의 천재 작품과 천남궁!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 천부로 어머 김현주! 꿈은 고양이대로의 히어로 김정빈! 저 교를라는 유자 홍성 신정환! 주재배 박회자 이선진! 자 이렇게 대한민국 멋진 최고의 매력부 8명과 매력대결을 표시! 대한민국 최고의 매력 레이디들을 소개합니다! 연애 편지를 사랑으로 물부린 아름다운 일곱여자들! 더 빨강의 카리스마 우승이! 청북한 수뇌로 배 변신 정우! VAM의 매력발상 전해기! 더 빨강의 슬기로운 수뇌 배송기! 최전패기 인간 비타민 장영롱! 더 빨강의 중심축 추성기! 이체로운 섹시 무력 이체!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관전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믹 지존! 올 출동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실천! 종성! 네 그리고... 성이랑 저요? 네! 말렸어 말렸어! 초반부터 말렸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의 애칭 크레이드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 1번! 오성헌! 감박스러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책 맞으면서 너무나 매력적인 주책 바가지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주접입니다! 본인이 주책 바가지라고 생각되시면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층이 확실합니다! 자 역시! 역시! 신철종성이 나왔습니다! 역시! 김노미씨는 왜 오성헌씨의 주책 바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눈치가 없습니다! 전 진짜 주책 바가지입니다! 전 진짜 주책 바가지입니다! 아시오! 말도 못합니다! 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책 맞죠? 저 주책 바가지예요! 2위 사운드씨는 왜 주책 바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한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주책을 넘어서 주책과 주접을 동시에 섞여 모든 것을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엄! 댄스계의 카리스마 저의 왕자님이 되실 분 나와주세요! 댄스계의 카리스마 오! 김정남! 오! 이민우 빠질 수 없죠? 일단 무바주 댄스를 선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민우씨! 하나! 둘! 셋! 오! 오! 와우! 김정민! 무바주 댄스!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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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댄스계의 카리스마 네! 여보단은 천명을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 여러분, 10년 만에 도록 김정환 씨를 짱짱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어떻습니까? 순수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자, 잘잘네요. 인간 비타민 짱경란! 나에게 신같은 존재, 우, 그리고 중! 우리가 모중충충합니다. 시작! 왜 김현중 씨의 애칭을 하시랍니까? 제가 김현중이니까 중은 저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김현중 씨는 왜 애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윤란 씨는 신화의 부인이, 만인이 알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 봐서요.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애절하고 따뜻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디어 장윤란 씨가 정식적으로 신화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졸의의 찬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본인의 애칭의 주인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본 시험의 애칭의 비타민은 추세형? 모든 사람들의 활력소가 되고요.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돼. 비타민! 나와주세요. 제2층이, 카치럼으로! 이대성, 왜 본인이 비타민을 생각하십니까? 요즘 피곤해서 비타민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온몸에 비타민이 꽉 차있으면 좋겠어요. 오,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이승 씨는 왜 본인이 추세형 씨의 비타민을 생각하십니까?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타 방송국 비타민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프로를 통해서 타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2층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비타민 MC입니까? 그냥 패널입니다. 맡은 역할은요? 중요 역할입니까? 그냥 깐죽대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본인의 이상형, 비타민이 있습니까? 네. 네, 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를 설레게 하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통증마저도 달콤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러브 인터뷰, yes or no를 cc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친 씨 앞쪽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씨. 오늘 안 해보세요? 자, 제대로 원하라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이성진 씨는? 이친 씨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예스. 축하드립니다. 자, 출석이 씨. 저는 이성진 씨께. 오늘 오길 잘했는걸? 보이시한 여자 좋아하시나요? 하나, 이친 씨가 보고 있습니다. 둘. 이친 씨 윙 한 번. 하나, 둘, 셋. 악. 추소연.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보이시한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하나, 둘, 셋. 예스. 이성진,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진 씨가 이채 씨를 선택할지, 아니면 추소연 양을 선택할지. 한 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소연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보다 키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싸. 추소연 씨가 키가 더 클지는 모르나, 나는 이성진 씨를 존경하는 마음에 당신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서 서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큰 뜻이 담기겠습니다. 인간 비타민, 작년은 어떤 말씀이십니다? 1번 우리 우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심이셨어요. 그럼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오늘. 진심 있습니까? 허피 될 수 있는 거죠, 오늘?